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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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지 oxen 많이,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. 많이 많이 다르고요. 또 그리고 저희 이번에 준비하는 기간 동안의 연습과정이나 연습의 밀도나 이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방송에서 급하게 급하게 찍어만 내는 시스템 안에서 연기하던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도 있었는데요.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시고 이끌어주신 우상현 선생님도 여긴 지금 안나오고 계시지만 배서현 선생 두 분하고 우리 김신영 여출림하고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래서 사실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 많은 공부가 됐던 우상현 선생님께서 농담으로 끝나고 나서 그 논문을 이걸 발표하라고 하실 정도로 굉장히 많은 공부가 된 작품이고요. 정말 하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작품입니다.